조아의 팩친이신 문성우님의 글을 굉장히 감동이 되어서 공유하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제목은 프로포즈와 쓴맛. 나 장가가야 하니까 시집 좀 오이소. 지금 기사대기 때려도 할 수 없지만 나 장가가야 합니다. 그녀는 오후 강의를 마치고 학교 정문을 나서는 참이었다. 다급하게 뛰어온 한 사내가 건넸다고는 믿기지 않는 말이었다. 더구나 같은 과동기인 그와는 겨우 안면을 텄을 뿐이지 연애는커녕 말도 몇 차례 나눠보지 않은 사이가 아닌가. 느닷없이 자신에게 시집을 오라니.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기가 막혔다.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그녀에게 그가 한마디를 더 버텼다. 아 죄송합니다. 갔던 길 가세요. 대학생 신분이 아니었다면 길거리 불황자라 해도 이상할 게 없었던 그와 부부로 인연을 맺고 42년을 살았다. 그는 건달이었다. 진정한 건달이 되고 싶고 건달이기를 자처한 사람 최현국 그리고 범상차는 그의 삶을 지탱해준 아내 윤병희 교수의 만남은 그러했다. 그는 평생 잘한 게 별로 없는데 그녀에게 장가된 게 가장 잘한 일이라고 했다. 윤 교수는 수줍게 웃으며 잘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후회는 하지 않는다고 받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마흔도 되기 전에 자신이 일군 국내의 굴지의 기업을 하루아침에 정리해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등처가의 길로 들어선 남편이다. 곁불도 쬐지 않고 곁길로 새지 않으며 올곧게 한길로만 걸은 사람. 어떻게 불러들어야 할지 감히 잡히지 않는 오척 거인 최현국 선생이 4월 2일 영면하셨다. 도로란 인물이 떠나셨다. 오늘 아침을 먹고 난 후 지금까지 그의 인터뷰 기사와 영상 그리고 그에 관해 썼던 나의 이전 글과 평전이라고 할 만한 책을 읽고 있다. 그렇게 오늘 하루는 온전히 그를 추억하고 새기는 날로 삼기로 했다. 이것은 존경하는 분을 추모하는 나만의 의식이다. 다행히 적지 않은 자료가 남아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인물 검색이나 기사 한편 훑어보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의 금과 옥조 같은 명언들과 생각, 지난 행적을 따라가보면 좋겠다. 그는 인생에 관해 좀 덜 치사하고 덜 비겁하고 정말 남 기죽이거나 남 깔아뭉개는 짓 안 하고 남 해꼬지 안 하고 그것만 하고 살아도 인생은 살만하지 라고 했다. 말씀은 그리 하셨어도 당신은 적어도 한 차원 더 높은 삶을 살다 가셨다. 산파적인 직업을 넘어 세상의 산파로 살다 간 우리 시대의 큰 어른 최현국 그가 마지막까지 애정을 기울였던 학교의 돌에 새겨진 쓴맛이 사는 맛이란 의미를 되새기며 살아야겠다. 그래서 조금은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이 그를 기억하는 남은 사람의 돌이다. 그는 죽음에 대해서도 담담했다. 죽음이 불안과 공포라는데 사는 것 자체가 불안과 공포 아니요? 죽음이란 열심히 살아온 사람에게 쉰다는 것이죠. 하긴 게으르게 산 사람도 좀 쉬어야지. 순환, 뭐 그런 게 아니라도 죽어야 새로운 게 나오는 법이니까. 나이 많은 사람에겐 빨리 못 갈까 봐 걱정이죠. 이제 바쁘게 걷던 젠 걸음만 주시고 편히 쉬시라. 이런 어른께는 삶과 고인의 명복이란 의례적인 인사보다 당신의 쾌적을 찾아보고 그 가르침을 새기는 것이 더 의미 있습니다.